아 여러분 이렇게 호응도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바닷가를 제가 정말 100만 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도 덕분에 이렇게 바닷풍인도 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풍경과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들하고 같이 추억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워요 아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곡을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또 이런 곡 마셔도 돼요? 고생합니다 제가 무릎 쥐는 곳이라서 고생합니다 제가 너무 재밌게 웃으시네요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쉽지만요 마지막 곡은 헤롱이 선배님 메들리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런데 마지막 곡 들으시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축제도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미요미 요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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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